호세야 8장 통치자들을 세웠으나 그 또한 내가 모르는 일이다. 은과 금을 녹여서 신상들을 만들어 세웠으나 마침내 방하고야 말 것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아 나는 너희의 송아지 우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들 때문에 나의 분노가 활활 타오른다. 너희가 언제 깨끗해지겠느냐. 이스라엘에서 우상이 나오다니. 송아지 신상은 대장장이가 만든 것일 뿐 그것은 신이 아니다. 사마리아의 신상 송아지는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이스라엘이 바람을 심었으니 광풍을 거둘 것이다. 곡식줄기가 자라지 못하니 알곡이 생길 리 없다. 여문다고 하여도 남의 나라 사람들이 거두어 먹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미 먹히고 말았다. 이제 그들은 세계 만민 속에서 깨어진 그릇처럼 쓸모없이 되었다. 외로이 떠돌아다니는 들락이처럼 아시리아로 올라가서 도와달라고 빌었다. 에브라임은 연인들에게 제 몸을 팔았다. 이스라엘이 세계 열방 사이에서 몸을 팔아서 도움을 구하였지만 이제 내가 이스라엘을 한 곳에 모아서 심판하겠다. 외국 왕들과 통치자들의 억압에 짓눌려서 이스라엘이 야위일 것이다. 에브라임이 죄를 용서받으려고 재단을 만들면 만들수록 늘어난 재단에서 더욱더 죄가 늘어난다. 수만 가지 율법을 써주었으나 자기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여겼다. 희생재물을 좋아하여 짐승을 잡아서 재물로 바치지만 그들이 참으로 좋아하는 것은 먹는 고기일 따름이다. 그러니 나 주가 어찌 그들과 더불어 기뻐하겠느냐.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고 그들의 허물을 벌하여서 그들을 이집트로 다시 돌려보내겠다. 이스라엘이 궁궐들을 지었지만 자기들을 지은 창조주를 잊었다. 유다 백성이 견고한 성업들을 많이 세웠으나 내가 불을 지르겠다. 궁궐들과 성업들이 모두 불에 탈 것이다. 고세야 9장 이스라엘아 너희는 기뻐하지 말아라. 이방 백성들처럼 좋아 날뛰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음행을 하였다. 너희는 모든 타장마당에서 창녀의 몸값을 받으며 좋아하고 있다. 그러나 타장마당에서는 먹거리가 나오지 않고 포도주 틀에서는 새 포도주가 나지 않을 것이다. 에브라임이 주님의 땅에서 살 수 없게 되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아시리아로 되돌아가서 부정한 음식을 먹을 것이다. 이방 땅에서는 주님께 포도주를 제물로 부어드릴 수 없고 그들이 바치는 제물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없을 것이다. 그들이 먹는 것은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사람들마다 부정을 타게 될 것이다. 그들이 먹는 것은 허기진 배나 채울 수 있을 뿐 주님께서 계신 집으로 가져다가 바칠 것은 못된다. 절기가 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잔칫날이 돌아와도 무엇을 제물로 드릴 수 있겠느냐. 재난이 닥쳐와서 백성들이 흩어지는 날 이집트가 그 피난민을 받아들여도 끝내 맨피스 땅에 묻히는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가지고 간 귀중한 금은 보안은 잡초 속에 묻히고 살던 곳은 가시던 물로 덮일 것이다. 이스라엘은 알아라. 너희가 보복을 받을 날이 이르렀고 죄 지은 만큼 벌받을 날이 가까이 왔다. 너희는 말하기를 이 예언자는 어리석은 자요. 영감을 받은 이 자는 미친 자다 하였다. 너희의 죄가 많은 만큼 나를 미워하는 너희의 원한 또한 많다. 하나님은 나를 예언자로 임명하셔서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예언자가 가는 길목마다 덫을 놓았다. 하나님이 계신 집에서 마저 너희는 예언자에게 원한을 품었다. 기부하 사건이 터진 그때 못지않게 이 백성이 더러운 일을 계속한다. 주님께서 이 백성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그릇된 행시를 다 벌하실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 광야에서 만난 포도송이 같았다. 내가 너희 조상을 처음 보았을 때 제철에 막 익은 무화과의 첫 열매를 보는 듯 하였다. 그러나 바흘보울에 이르자 그들은 거기에서 그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바치고 우상을 좋아하다가 우상처럼 추악해지고 말았다. 이제 에브라임은 새와 같은 꼴이 될 것이다. 에브라임의 영광은 새처럼 날아갈 것이다. 아기가 태어나는 일도 없고 여인이 임신하는 일도 없고 아기를 낳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이미 낳아서 기르는 자식들은 내가 빼앗을 것이다. 한 아이도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을 버리는 날에 재앙이 이 백성에게 닥칠 것이다. 내가 보기에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습니다만 에브라임이 제 자식들을 살인자에게 끌어다주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시오. 주님께서는 무슨 벌을 내리시고자 하십니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를 주시고 젖이 나지 않는 가슴을 주십시오. 이 백성의 온갖 죄악은 길갈에서 시작된다. 내가 그들을 미워하기 시작한 것도 길갈에서다. 하는 짓이 악하니 그들을 나의 집에서 쫓아내겠다. 다시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이라는 것들도 모조리 나를 거슬렀다. 에브라임은 그 밑동이 찍혀서 뿌리가 말라버렸으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자식을 낳는다 하여도 그들이 낳은 귀여운 자식들을 내가 죽게 할 것이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나의 하나님이 백성을 버리실 것이다. 그 백성은 만민 사이에서 떠도는 신세가 될 것이다. 호세아 10장 이스라엘은 열매가 무성한 포도덩굴, 열매가 많이 맺힐수록 재단도 많이 만들고 토지의 수확이 많아질수록 돌기둥도 많이 깎아 세운다. 그들의 마음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니 이제는 그들이 죄값을 받는다. 하나님이 그들의 재단들을 파괴하시고 돌기둥들을 부수실 것이다. 우리가 주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다가 임금도 못 모시게 되었지만 이제 임금이 있은 들 무엇에다가 쓰랴? 하며 한탄할 날이 올 것이다. 그들은 빈 약속이나 일삼고 거짓 맹세나 하며 쓸모없는 언약이나 맺는다. 그러므로 바디랑에 도단한 독초처럼 불의가 퍼진다. 사마리아 주민은 베다웬의 금송화지를 잃고 두려워하고 그 우상을 잃고 슬퍼할 것이다. 그것을 즐겨서 섬긴 이교회 제사장들은 우상의 영화가 자기들에게서 떠난 것 때문에 탄식할 것이다. 사람들이 금송화지를 아시리아로 가지고 가서 대왕에게 선물로 바칠 것이다. 그러나 에브라임이 대가로 받아오는 것은 수치뿐일 것이다. 끝내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긴 일로 수치를 당하고야 말 것이다. 사마리아는 멸망하게 되었다. 왕은 물 위로 떠내려가는 나무토막과 같다.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인 아웬 산당들은 무너지고 가시덤불과 엉겅키가 자라 올라서 그 재단들을 뒤덮을 것이다. 그때의 백성들은 산들을 보고 우리를 숨겨다오 또 원덕들을 보고 우리를 덮어다오 하고 호소할 것이다. 이스라엘아 너는 기부하에 살던 때부터 죄를 짓기 시작해서 이제까지 죄를 짓고 있다. 거기에서부터 나에게 반항하였으니 어찌 전쟁이 기부하에서 죄 짓는 자에게 미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그때의 이 백성을 쳐서 벌하겠다. 이방 나라들도 나와 함께 이 백성을 칠 것이다. 나 주를 떠나고 우상을 섬긴 이 두 가지 죄를 벌하겠다. 한때 에브라임은 길이 잘 든 암소와 같아서 곡식을 밟아서 잘도 떨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아름다운 목에 멍해를 씌워. 에브라임은 수레를 끌게 하고 유다는 밭을 갈게 하고 야곱은 써레질을 하게 하겠다. 내가 일렀다.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그러나 너희는 밭을 갈아서 죄악의 씨를 뿌리고 반역을 거두어서 거짓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는 내가 병거와 많은 수의 군인을 믿고 마음을 놓은 탓이다. 그러므로 내 백성을 공격하는 전쟁의 함성이 들려올 것이다. 베드 아벨이 살만에게 공격을 받고 파괴된 날과 같이 너희 요새들이 모조리 파괴될 것이다. 그날의 자식들이 박살난 바로 그 바위 위에서 어머니들마저 박살나지 않았느냐. 베데라 내가 그것과 똑같이 너희들에게 하겠다. 너희가 지은 심이 무서운 죄악 때문에 그렇다. 이스라엘 왕은 전쟁이 시작되는 새벽녘에 틀림없이 잡혀 죽을 것이다. 호세아 11장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일 때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 짐승을 잡아서 바울 우상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며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서 바쳤지만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웡해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전쟁이 이스라엘의 성읍을 휩쓸고 지나갈 때에 성문 빗장이 부서질 것이다. 그들이 헛된 계획을 세웠으니 칼이 그들을 모조리 삼킬 것이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나를 배반하고 바하를 불러 호소하지만 그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 못할 것이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쓰고힘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오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사자처럼 부르지지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 진군한다. 주님께서 친히 소리치실 때 그의 아들 딸들이 서쪽에서 날개치며 빨리 날아올 것이다. 이집트 땅에서 참새떼처럼 빨리 날아오고 아시리아 땅에서 비둘기처럼 날아올 것이다. 내가 끝내 그들을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에브라임은 거짓말로 나를 애워싸며 이스라엘 가문은 온갖 음모로 나를 옥죄고 있다. 유다족 속도 신실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 호세아 12장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고 살며 종일 열풍을 따라서 달리고 거짓말만 하고 폭력만을 일삼는다.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고 이집트에는 기름을 조공으로 바친다. 주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고 야곱을 그의 행실에 따라 처벌하실 것이다. 그가 한 일들을 따라 그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야곱이 모태에 있을 때에는 형과 싸웠으며 닥큰 다음에는 하나님과 대결하여 싸웠다. 야곱은 천사와 싸워서 이기자 울면서 은총을 간구하였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시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이다. 주님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분의 이름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에브라임은 거짓 저울을 손에 든 장사꾼이 되어서 사람 속이기를 좋아한다. 그러면서도 에브라임은 자랑한다. 아 내가 정말 부자가 되었구나. 이제는 한미천 톡톡히 잡았다. 모두 내가 피 땀을 흘려서 모은 재산이니 누가 나더러 부정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말하겠는가.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 살 때로부터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찾아갔을 때 너희가 장막에서 살았던 것처럼 나는 너희가 다시 장막에서 살게 하겠다. 내가 예언자들에게 말할 때 여러 가지 환상을 보였으며 예언자를 시켜서 백성에게 내 계획을 알렸다. 길라하시 악하냐? 그렇다. 그들은 거짓되다. 길갈에서는 사람들이 황소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있다. 그들의 재단이 들력의 돌더미처럼 많다. 우리 조상 야곱은 메소포타미아 평야로 달아나야 했다. 이스라엘은 아내를 얻으려고 종살이를 하였다. 아내를 얻으려고 목자가 되었다. 주님께서는 예언자 한 사람을 시키셔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예언자 한 사람을 시키셔서 그들을 지켜주셨다. 에브라임이 주님을 몹시 노역게 하였으니 죽어마땅하다. 주님께서 에브라임을 벌하시고 받으신 수모를 에브라임에게 되돌려주실 것이다. 호세야 13장 에브라임이 말만 하면 모두 떨었다.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에브라임을 우러러보았는데 바할신을 섬겨 죄를 짓고 말았으므로 이제 망하고 말았다. 그런데도 그들은 거듭 죄를 짓고 있다. 은을 녹여 거푸집에 부어서 우상들을 만든다. 제주껏 만든 은신상들 그것들은 모두 세공업자들이 만든 것인데도 그들은 이 신상 앞에 재물을 바치라고 하면서 송아지 신상들에게 입을 맞춘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안개처럼 되고 이른 새벽에 사라지는 이슬처럼 될 것이다. 타장마당에서 바람에 날려가는 쭉정이처럼 되고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 살 때로부터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때 너희가 아는 하나님은 나밖에 없고 나 말고는 다른 구원자가 없었다. 나는 저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먹이고 살렸다. 그들을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나를 잊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사자처럼 되고 이제는 표범처럼 되어서 길목을 지키겠다. 새끼 빼앗긴 앙곰처럼 그들에게 달려들어 염통을 갈기갈기 찢을 것이다. 암사자처럼 그 자리에서 그들을 뜯어먹을 것이다. 들짐승들이 그들을 남김없이 찢어먹을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나를 대적하니 너를 돕는 자를 대적하니 너는 이제 망했다. 왕과 대신들을 세워달라고 조르더니 도대체 너의 왕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를 구원하라고 하여라. 대신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의 모든 성읍에서 샅샅이 찾아보아라. 너를 궁지에서 건져달라고 하여라. 내가 홧김에 너에게 왕을 주었으나 분을 참을 수 없어서 너의 왕을 없애버렸다. 에브라임의 허물을 적은 문서를 모두 모았고 죄상을 적은 기록을 모두 보관하고 있다. 에브라임이 다시 태어나는 진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그는 때가 되었는데도 테를 열고 나올 줄 모르는 미련한 아들과도 같다.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내가 그들을 사망에서 구속하겠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내게 동정심 같은 것은 없다. 이스라엘이 비록 형제들 가운데서 번성하여도 사막에서 동풍이 불어오게 할 터이니 주의 바람이 불면 샘과 우물이 모두 말라버리고 귀중한 보물상자들도 모두 빼앗길 것이다. 사마리아가 저의 하나님에게 반항하였으니 이제는 그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칼에 찔려 쓰러지고 어린아이들은 박살나고 아이벤 여인들은 배가 찢길 것이다. 호세아 14장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내가 지은 죄가 너를 걸어 거꾸러뜨렸지만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어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주십시오. 숫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시는 아시리아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군말을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지도 않겠습니다. 고아를 가엾게 여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이제는 다 풀렸다. 내가 이스라엘 위에 이슬처럼 내릴 것이니 이스라엘이 나리꽃처럼 피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를 내릴 것이다. 그 나무에서 가지들이 새로 뻗고 올리브 나무처럼 아름다워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향기롭게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 내 그늘 밑에 살면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둘 것이다.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유명해질 것이다. 에브라함이 고백할 것이다. 나는 이제 우상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에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나는 무성한 잔나무와 같으니 너는 필요한 생명의 열매를 나에게서 언제나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에 쓴 것을 깨달아라. 총명한 사람은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주님의 길은 올바르다. 의로운 백성은 그 길을 따라 살아가지만 죄인은 비틀거리며 넘어질 것이다. 아멘 아멘